네 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특별위원회 입장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특별위원회는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서 피해자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구제를 위한 실진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의 피해액은 국민의 피눈물입니다 수천 명의 피눈물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 피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액을 선 보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태로까지 번졌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영의 전임 대표였던 이혁진은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인물입니다 이혁진은 지난 2018년 3월 이번 펀드 사태와는 별개의 사건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외로 잠적해버렸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인물이 아무런 제재 없이 지난 2018년 대통령의 베트남 UAE 순방 현지 행사장에도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혁진은 현재까지 미국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언론에까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대담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혁진과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 국민들은 세간에 퍼진 이혁진과 정권 실세와의 유착서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본인들과 관련이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지 말고 커져만 가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소상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다음에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어떻게 이혁진이 출국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원래부터 출금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출금이 중간에 해제되었던 것인지 어떤 사유로,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된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둘째, 이혁진이 어떻게 대통령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 해명처럼 이혁진은 공식 행사에 참여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베트남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일정과 장소를 미리 알았는지 또 현지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행사장 출입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소상히 답변해야 합니다 셋째, 청와대의 해명대로 이혁진이 자기 비용으로 현지로 이동을 한 것이라면 몇 월 며칠 어떤 비행기 편으로 베트남과 아랍에미레이트로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이혁진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혁진은 두바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외교부가 이혁진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기소 중지 상태인 피의자 이혁진의 위치는 간단한 구글 검색만으로도 확인 가능하고 언론도 현지로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이혁진은 미국 한인의 임원 자격으로 현지 총용사 관저에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의 국민적 의혹과 정확한 답변하기 이상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하기 이상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하기 감사합니다.